네 11월 1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괜찮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0월 업토버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업토버를 잘 보여줬고 상승률만 따지면 10월에 30% 조금 넘게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과연 11월에 투더문과 노베버를 합친 문베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고 그럴 가능성이 어쩌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재료를 더해주고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3년 이후에 10월에도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11월까지 연속해서 상승을 한 게 5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상황이 재현되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 반감기라는 캘린더 일정 저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캘린더 일정을 향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이게 지금 지지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후카구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게 조정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살짝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메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지금 67% 상승.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기는. 캡틴 파이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흐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 차트에서 이 페넌트 패턴이 지금 잘 형성되고 있고 오늘 안에 뚫고 올라가겠는데 지지 받으면 나간다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나아가서 38,000달러를 향한 여정을 잘하면 시작하겠는데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 패턴 보니까 지금 참 예쁘게 상승 상가 패턴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상당히 재밌었어요. 오늘 가장 재밌는 이슈 하나 꼽으라면 전 요거 요거를 꼽을 것 같아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마켓 메이커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제인 스트릿, 점프, 버추 이런 거물급 마켓 메이커들이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코인데스크가 보도하니까 블랙록을 비롯해서 크립토 뉴스 여기저기서 지금 기사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조금 덩치가 큰 덩치가 큰 어떤 마켓 메이커들의 이름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블랙록이 정말 작정을 하고 달려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S1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ETF 신청서가 S1이잖아요. S1 업데이트를 하면서 10월 자금 조달 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와 마켓 메이커들과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이슈였죠. 특히나 이제 이 마켓 메이커들의 역할이 ETF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ETF 기초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와 ETF 주식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같이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제일 골때리 있는 흐름을 보여줬던 게 GBTC잖아요. GBTC가 작년 연말에 무려 마이너스 48.9% 였어요.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졌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레이스케일과 SEC 소송에서 SEC가 폐소를 하면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됐죠.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GBTC를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 대응도 안 되고 ETF 비트코인 현물 ETF 가격도 엉망이고 이렇게 가버리면 변동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담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이런 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금 거물끈 마켓 메이커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수준으로만 전해지고 있고 블랙록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죠.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기사 내용이 수긍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보통 뉘앙스적으로 취재원 쪽에서 사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블랙록의 경우에는 부인하지 않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라서 이거 맞구나. 이런 흐름, 이런 분위기는 맞구나. 지금 잘못되진 않았단 보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또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지금 알리안치의 수석 경제 고문 모하메드 엘 에리언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양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샘미스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이 인기를 잃고 있다. 이건 우리가 상황을 잘 알죠.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국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중동 전쟁으로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이 지금 인기를 잃고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며칠째 짚어왔었는데 이 모하메드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또 해주니까 이게 또 느낌이 또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사람들을 보면 비트코인과 주식을 안전자산이라고 말한다. 재밌죠? 금리 특성으로 인해서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강도 금리 인상이 되고 채권 금리가 또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칭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주식이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서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이 아저씨가 해줬다라는 거 우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동일한 양상이 보여졌었고 지난 3월에 은행 시스템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동일한 상황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는 리스크 해칭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안전자산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2025년 중반에 15만 달러 가격 제시를 했더라고요. 뭐 배경은 뻔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너지를 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이전에 내년 1월 10일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ETF들의 어떤 세 번째 데드라인이 1월 10일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이 3월 중순이고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1월 10일 이전에 승인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에서 번스타인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흥미롭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감기 직전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는 것은 해당 ETF 운용사가 기초 자산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붙을 거고 그러니까 전례 없는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337%에 해당하는 거고 2025년 중반 보통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역사제의 반복성을 따졌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듬해 다음에 하반기 10월이나 11월쯤에 새로운 정고점을 만들어냈잖아요.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반감기를 통해서는 이게 2024년 4월쯤이고 이듬해 2025년 10월 전후 시점에서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고 그 고점의 범위는 보통 10만 달러 전후로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이전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이슈가 지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감기 랠리와 더불어서 더 전폭적으로 쉽게 말해서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고 가격도 15만 달러 언제? 2025년 중반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트코인의 진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는데 엔트그룹 중국의 퀸테크 대기업이죠. 엔트그룹이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이랑 토큰화 예금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홍콩 상하이 은행이랑 중국의 최대 규모의 퀸테크 대기업이 토큰화 예금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끝났대요. 그러니까 토큰화 예금을 발행하고 이걸 양도하고 상원하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홍콩 통화청이 주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홍콩 통화청의 퀸테크 규제 샌드박스에서 수행이 됐다. 이거 다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홍콩 통화청이 어제 그제 밝힌 내용이 1단계 CBDC 테스트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성료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물론 그 16개 기관 파트너 기업 중에 한 곳이 리플이어서 우리에게는 더 큰 관심을 받았던 건데 이게 결국에는 중국 본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금 홍콩에서 벌이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CBDC 혁신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전격적인 채택을 하기 위한 1차 관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나눴잖잖아요. 그런데 진짜 맞구나 이게 라는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엔트그룹과 HSBC가 토큰화 예금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다. 와 모든 예금을 토큰화 시켜서 요거를 양도하고 요걸로 상환도 하고 아주 재밌죠. 그런데 그 주축이 홍콩 통화청이었고 홍콩 통화청은 CBDC 테스트를 아주 잘 마쳤다라고 하루 전에 발표까지 했었고 CBDC 파트너 기업 중에 한 곳이 리플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구나. 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고 이거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강세장 전에 본격적인 강세장 전에 어쩌면 중국이 다시금 비트코인 합법화 이런 선택을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더 이상 중국 내수 경제를 부양시키는 산업군으로서 부동산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지금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말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가지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 산업군 가운데 하나가 뭐다?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BSN 네트워크 전 세계에서 정부 주도로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님이 구축한 곳이 어디다? 중국 공산당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모순적이다. 왜? 이런 상황 지금 엔트그룹과 HSBC 이런 토큰화 예금 결제 테스트 완료 홍콩 통화청에서는 CBDC 테스트 성공 발표 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 지금 되게 재미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중국이 블록체인 혁신을 앞세우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강제장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을 예전처럼 합법화 시키는 내지는 무기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예전처럼 합법화라는 표현을 잘못됐죠. 예전처럼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다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다시 백도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도 저는 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봤던 그런 소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바네크의 CEO가 얀 바네크예요. 얀 반리고 에크 얀 바네크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은 완벽한 거래 환경이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연준의 긴축 정책도 이제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는 되겠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을 거야. 거기다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이런 특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 혐오 ETF 이슈가 있고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베리 익사이팅한 스프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초에는 이래저래 조금 재미있는 상황들이 쫙쫙 등장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리플의 흐름이 지금 괜찮습니다. 계속 조금 0.6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다가 다시금 0.6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0.9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0.66달러 가능성 하락할 경우에는 0.46달러에서 0.56달러 범위에서의 박스권 횡보 가능성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은 좋다. 좀 긍정적인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XRP는 정확히 1.05934달러를 준비됐다. 이제 곧 간다는 거죠. 최소한 1달러까지는 금방 나아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XRP가 반등을 해주면서 300억 달러 시총 돌파 이후 하루 이틀 만에 다시 320억 달러의 지금 시총이 육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3분기 마켓 리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약식재판과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한 거 이게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서두에서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XRP 실적 얘기하기 전에 리플 소송과 관련된 부분부터 실적 발표를 한 거잖아요. 상장 기업으로 치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제 실적보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더 먼저 더 자세히 언급을 했다라는 거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언급한 게 글로벌 규제 상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글로벌 한계. 미국 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헛짓거리하고 있을 때 지금 규제 명확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아시아, 여기서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규제 라이선스를 받게 된 거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 관련해서 어제 이제 세부 내용이 딱 나왔잖아요.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 건데 기존의 금융 규제 틀 안으로 암호화폐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암호화폐라는 크립토 에셋, 디지털 에셋 자체를 어떤 기존의 자산군 안으로 편입시킨 거기 때문에 나름 영국에서는 갈래타기를 확 한쪽으로 잘 해버린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기존 규제 안에 딱 넣어버려서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삼아서 규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따로 만들어서 암호화폐만 새로운 법안에 근거해서 규제를 받게 하던가 이렇게 갈래를 타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두저도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 SEC가 증권법 규제 받으라고 준수해야 된다고 혼자 지금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100년 전 기준 하위 테스트 가지고 껴맞추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SEC 같은 경우엔 사실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의 어떤 멍때리기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규제 이슈와 관련된 규제 명확성 부족 이런 상황이 야기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규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디벨로브먼트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미국에선 여전히 규제 명확성이 너무 부족해서 헤매고 있다. 규제 명확성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미국 SEC 연맥이려고. 재밌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XRP 31 거래 평균 실적이 2억 9,300만 달러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거래소는 바이낸스 그리고 이 재밌는 건 이거예요. XRP의 미국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거 전세계 XRP 거래량이 5% 수준으로 미국 거래량이 지금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리플이 어폴드랑 또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유동성 확장 이런 게 지금 리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사실상 미국 내에서 유동성 제로까지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건데 소송 이슈만 잘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뭐 난리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XRP 레저 덱스의 1일 거래량이 100만 달러 불파했다라고 합니다. 3분기에 지금 3배 이상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숫자들이 다 괜찮아요. 특히 이제 판매량을 보면 3분기 판매량이 8억 9천 2백만 달러 규모 잠깐만 3분기 판매량이 8억 9천 2백만 달러인데 비교할 만한 게 2분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안 가져왔네요. 이게 2분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숫자가 잘 나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 규모가 많이 나와준 게 7월 약식재판 나오면서 그때 이제 확 그냥 분출을 했죠. 그때부터 0.93달러 찍어주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3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에스크로 된 물량이 락업 해제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량이 465억 XRP가 보유량이고 에스크로 월렛에 있는 게 413억 XRP인데 락업 해제된 거 락업 해제된 게 다시 거의 대부분이 또 에스크로 월렛에 다시 갇혔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이건 사실상 소각효과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락업 해제된다고 해서 유동성을 풀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XRP 팔아가지고 이걸로 수익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확대 목적이 있고 대부분 다시 또 락업이 되기 때문에 에스크로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시세에 있어서 크게 시세를 뒤흔들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XRP 가격이 반등을 해주고 리플 소송 금액 합의 금액을 만들려면 XRP 시세가 좀 나와줄 때에 맞춰서 XRP를 팔아서 소송 합의금을 조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XRP와 관련해서 리플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합의를 하더라도 그 시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반간비 이슈와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리플 호재가 나와줘도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니까 1달러도 못 찍잖아요. 사실 7월 정도의 호재면은 1달러 돌파가 맞거든요. 존 디튼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했잖아요. 뭐 사실 약식재판 판결 나오고 적어도 1달러는 가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된 이유는 뻔하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합의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빵하고 터뜨리는 것도 적어도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나 비트코인 반간비 이슈와 맞물려서 진행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또 그냥 껴맞추기가 아니고 타임테이블을 봐도 그래요. 지금 정식재판 개시 일정이 내년 4월 20일 쯤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비트코인 반감기에요. 그런데 그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뭔가 소송과 관련해서 합의가 극적으로 되든 뭐가 되든 고시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상황을 조금 유익 있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합의가 안되고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정식재판 개시 시점이 비트코인 반감기 쯤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2분기 3분기에 1심 판결이 나올 거고 그때도 이제 뭔가 합의 이슈 내지는 항소 이슈가 또 덮칠 거기 때문에 리플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고 바라보시는 게 멘탈 관리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멍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리스크는 지금 리플랩스에게 있어서 유일한 리스크는 리플 소송이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